안녕하세요. 오늘자 코리안타임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목을요. 서울. 자, 서울이요. 투 서포트. 지지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영 잡시커. 자, 젊은 구직자에게. 자, 잡시커는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 구직자죠. 그래서 서울은요. 투 서포트. 도와줄 겁니다. 영 잡시커. 젊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 투 부정차는 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미래의 용법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요. 투 프로바이드.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500,000원. 50만원을요. 투 3,000 영피플. 3,000명의 젊은 사람들에게요.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will provide financial aid to the city's young job seekers' ag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자, 서울 특별시 정부는요. SMG라고 표현을 했네요. Will provide, will provide,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자, financial, 재정적인 aid, 도움을요. 누구에게요? To the city's 도시의 영작시커스. 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요. between 19 and 29 from next year. 자, aged, 나이가 10, between 19, 19세에서부터 and, 그리고 29, 29세까지요. from next year. 자, 다음해부터 이제 일자리를 구할, 일자리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금액을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서울시에서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또 SMG 서울특별시는요. said Thursday,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that 이하를요. 자, said Thursday에서 that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인데요. 자, 영어에서는 구와 절이 있습니다. 절은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입니다. 한마디로 주어, 동사, 완전한 성분이 이루어졌으면 절이고 명사, 명사, 형사, 형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문장의 완전한 성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어기를 뭉친 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는요. 앞에 나온 대시입니다. that it will provide 자, 서울특별시는요. will provide, 제공해 줄 것입니다. 500,000원 50만원을요. every month, 매달요. 누구에게요? to total of 3,000 young sororities. 자, sororities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서울 시민들은요. sororitie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a total of 3,000 young sororities. 모든 3,000명의 서울 사람들에게, 서울, 아, 서울 젊은 사람들에게 3,000 young sororities. as part of the city's youth support program to help those who ar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s part of, 자, as part of은은요. 뭐뭐의 일환으로써요. the city's young support, 그 도시에 젊은이들의 도움 프로그램. 그래서 젊은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the city's young support 프로그램. 자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여기서 2는요 형우사들 역할을 합니다. 맨 처음에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는 2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꾸며주는 형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To help those 저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러한 사람들이라는 건요. Who are not in education?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교육 안에 있지 못한이라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교육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Who are not in education?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돕습니다. 자 엠폴리먼트 고용이나 워크 혹은요 트레이닝을요 쉽게 해서 고용 혹은 훈련을요 어미드 더 터프닝 잡 마켓 자 어미드 뭐뭐 사이에서요 더 터프닝 자 빡세져가는 힘들어져가는 잡 마켓 취업시장에서요 요즘에 워낙 고스펙이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정말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서울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콜러이즈 스튜던트 대학생들입니다. 어떤 대학생들이죠? Who put off? 자 put no ta입니다. off는 바깥입니다. 바깥에 놓다. 바깥에 떨어져 놓다. 미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ut off, 미루다는 뜻입니다. put off their graduation. 그들의 졸업을 미룬 사람들. 왜요? full employment, 고용을 위해서요. 요즘에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요. 취업 될 때까지 졸업을 연기시키는 졸업 유예 제도가 있죠. 아, excluded. 포함되어 있습니다. from the program. 그런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tepping stones to young people who have difficulty entering the job market. it is aimed at. 이것은요. aimed 겨냥을 했습니다. 목적을 주었습니다. at offering. 제공을 해주는 걸요. stepping stones. 징검다리입니다. to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게요. 어떠한 젊은 사람들이죠? who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entertaining job markets. entering the job markets. 자, 엔터는 들어가다입니다. entering the job markets.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겁니다. 자, 배우지 못했으면 당연히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자, 이로와 내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the city official said. 그 도시에 오피셜 공무원이 세아드 이항했습니다. th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their plan for job seeking or other activities to the city government. 자, 그래서요. the applicants, 자, 그 지원자는요. are required, 요구가 됩니다. to submit their plan. 자, 그들의 계획을 제출하는 게 요구가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플랜일까요? for job seeking, 자, 일자리 구하는 거에 대한 플랜과 or, 혹은요. other activities, 자, 다른 활동입니다. to the city government. 자, 다른 활동, 왜? 다른 활동을요. 누구에게요? to the city government. 그 도시, 그 도시 정부에게, 서울시에게, 이제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플랜과 그리고 다른 활동들을요.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요.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The selected people will receive the benefits for 2 to 6 months. 자, the selected people. 자, 이러한, 이렇게 선정이 된 사람들은요. will receive, 받게 됩니다. the benefits. 자, 그러한 혜택을요. for two to six months. 자, 2에서 6개월. 그러니까 대략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100만원에서 6개월이니까 3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네요. We are setting up detailed standards to choose the 3,000 people. The official said. 자, we are setting up. 자, 우리는요. setting up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Retailed standards. 자, detailed 상세한 standards 기준을요. to choose the 3,000 people. 3,000명을 고르기 위해서요. 자, 서울의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고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왜 짜고 있는 거죠? We are setting up입니다. 그래서 setting up. 자,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짜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니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중앙 끝에 외운 공식, 참 쓸만합니다. 하지만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 세팅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setting up. 자, 일자리를 우리는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해줘도 됩니다. 영어는요. 해석하는 방, 영어 문법은요. 그 사람 틀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비록 5형식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99형식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we will come up with the standard. 자, 우리는요. come up with the standard. 자, 그 계획을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by the first quarter. 자, 첫 1분기예요. the fourth quarter입니다. 자, quarter는 4분의 1입니다. 근데 그 4분의 1 중에서 fourth니까요. 1분기. 1월달에서 3월달입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1년이 12월입니다. 12월 나누기 사는요. 3개월이죠. 그래서 1에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동안은 계획을 짤 것입니다. by the fourth quarter of next year. 다음 해예요. and 그리고요. the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은요. will start. 시작이 될 것입니다. in April 4월달에요. the people will be also required to submit interim reports. 자, selected people. 자, 고용이 된 사람은요. will be 또한요. also required. 요구가 됩니다. to submit 제출을 하는 거는요. interim report. 자, interim report를 제출하는 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람들은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for their minimum expenses for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food.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500,000원. 50만원은요. will cover their minimum expense. 자, will cover. 자, 소모금. 공부가 될 것입니다. 커버를 할 것입니다. their minimum expenses. 그들의 최소 비용을요. 뭘 하기 위하면요. for education, 교육과, transportation, 자, 이동과, and food. 음식과요. 자, 5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도,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으라고 하고, 교통비로도 쓰라고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으라고 합니다. 50만원을 가지고요. 좀 이런 50만원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참... 5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니겠죠? The city will allocate 9 billion won for the program next year. The city, 그 도시는요. 서울시는요. will allocate, 배치할 것입니다. 예산을 할당을 할 것입니다. 9 billion won. 자, 90억 원을요. for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next year. 다음에요. It plans to support 15,000 people for 5 years. 자, 이 플라스트,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트, 돕기로요. 원, 아, 15,000 피플스. 15만 명 사람들을요. for 5 years, 5년 동안요. 자, 1년에 3천명이니까요. 만 5천명입니다. 제가 15만원을 잘못 표현했죠? 만 5천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The youth community union immediately welcomed the SMG's decision. The youth, 자, 젊은이의 커뮤니티 unions, 자, 커뮤니티 대화, 대화연합. 자,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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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소통연합은요. immediately, 즉시, welcome, 환영했습니다. The GMG, SMG's decision. 서울특별시의 계획을요. It is a meaningful start to help young people. people in the city, the union. 자, it is meaningful. 자, 이것은요. meaningful,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meaning, 의미입니다. 풀 가득 차다, 의미가 가득 차다,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start to 시작을 하는 게요. help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 돕는 걸 시작을 하는 게요. in the city, 도시에서요. the union, 그 연합은요. 그 조합은요. said, 말했습니다. press release. 자, 언론 발표에서요. 자, press, 언론, 릴리드. 발표에서요. said, in the press release. providing 500,000 won each to those who had no chances to get college education or employment as real support to their quality of life. 자, 그래서요. providing, 제공을 해주는 걸요. 500,000 won, 50만 원을 제공해주는 건요. each of those, 자, 저러한 사람들요. who had no chances, chances, 기회가 없는 사람들, 사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to get courageous education. 자, to가 여기저기 형용서를 쓰였습니다. 기회를 꾸며주는 겁니다. 어떠한 기회죠? to get courageous education. 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had no,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요. employment is real support. 자, 혹은 고용에 기회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50만 원을 제공해주는 것은 is real support. 진실한 도움입니다. to their quality of life. 자, 그들 인생의 퀄러티, 그들 인생의 질에서요. but some raised questions over whether the government can evaluate the applicants fairly and transparently, and whether the standards can... 자, 그런데요. some, 몇몇 사람들은요. raise the questions. 질문을 했습니다. 자, over, 뭐뭐에 대해서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자, whether 지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그런 정부가요. can evaluate the Africans. 제가 can 할 수 있는지요. evaluate the Africans. 자, 지원자를요. 평가를요. 어떻게 해요? fairly.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는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는요. 곰... 아닌지는요. raised questions over. 자, raised question over는요. 질문이... 의문입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transparently, 그리고 투명해야 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하도 공무원들 횡령 사건이 많죠. 방산비조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신하는 요새 분위기가 돼가지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공정하게 돈을 줄지. the objective and clear cut. the official said... and, 그리고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요. the standards, 그 기준이요. can be 정말 될 수 있는지. objective, 객관적이고 and, 그리고 클리어 컷. 그리고 명확하게 끊어질지. 자, 한마디로 서울시가 정말 이거 비리 없이 깔끔하게 진행을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말 깔끔하게 그 숫자를 딱딱 끊어서 줄지는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y are trying to come up with fair standards. 자, the official, 그 공무원은요. 새에서 말하였습니다. they are trying to 그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to come up with 뭐뭐뭐의 다다르다, 뭐뭐뭐의 이르다, fair standards. 공정한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해지기 위해서 노력,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so, the SMG has decided to expand its internship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by 2020. 자, also, 또한요. the SMG, 서울특별시는요. also, 또한 decide to 계획을 했습니다. expand its internship program. 자, 이곳의 인턴 프로그램을요. 넓히기려요. in the public sector, 공공 섹터에서요. by 2020, 2020년 때까지요. it will hire 5,000 인턴 for its public projects every year and they will work for up to 23 months. 자, it will 자, 서울특별시는요. 하이어 고용할 예정입니다. win이니까 미래를 나타낸 win이 나왔으니까 미래입니다. 5,000 인턴스, 5,000명의 인턴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for its public project, 이것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every year 해마다요. and 그리고요. the city currently hires 5,000 죄송합니다. they will work for up. 자, 그들은요. 일을 할 것입니다. up to 언제 언제까지요. 23 months, 23개월까지요. 자, 우리나라 법상 2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을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고용하지 않고 23개월만 고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개월이 되는 겁니다. while, 비록 the city currently, 그 도시는 현재 하이어 고용하고 있습니다. 500, 19, 4, 11 months. 자, 519명을요. 11개월 동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12개월이야? 11개월의 질문이 있는데요. 자,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나가죠.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자, while은 반면 아니면 현재입니다. 왜 이렇게 뜻이 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뭐 하면서 while 혹은요. 지금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거고 while 뒤에 지금 뭐뭐 하고 있지만 반면에 뭐뭐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은요. 끝까지 보고 뒤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while 현재 the city currently 도시는요.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어즈 500, 19, 4, 11 months. 12개월, 11개월 동안요. 519명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반면에가 아니라 동시에로 쓰입니다. 동시에. 자, 잘 기억해두십시오. while은요. 반면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인턴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은요. is for young, 서울이 팀. 자, 젊은 서울 사람들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은요. aged between 자, 나이가요. 19 and 34 자, 19세에서 34세입니다. college students who will soon graduate and job seekers are included in the program. 자,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은요. 어떠한 대학생들이 뒤에서 who가 이 대학생을 꾸며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who가 앞에 있는 student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who will soon graduate 했습니다. 뭐가 빠져있죠? who 앞에 주어가 who will soon graduate 주어가 빠져있죠. 왜 주어가 빠졌냐. 간단히 생각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뭘 받아주죠? student을 받아주죠. 그러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student을 who가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student을 그대로 단어를 who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윌슨 윌슨 그래두에이츠 곧 졸업을 하고요. and 그리고요. job seekers 그리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are included 포함이 됩니다. in the program.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the city government will launch housing support project for young people as well. that's the city government 자 서울시는요. will launch will 미래입니다. housing support 자 집을 구하는 도움 자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런치 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런치는 발사하다 뭐 뭐 계획을 시작하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포용피플 젊은 사람들에게요. as well 또한요. 자 더 smg smg는요. will provide 제공을 할 것입니다. 4,440 하우지니스 4,440 개의 집을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쓰러워 더 라이어스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modeling and building urban dormitories 자 including 포함을 해서 하우스 쉐어링 자 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요. 리모델링 자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고요. and 그리고요. building urban dormitories 자 building 지워줍니다. urban dormitories 자 도미터리는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요. 도시 기숙사를 지워줌으로써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반은 도시잖아요. 그럼 서브 어반 서브 어반은 자 무슨 뜻일까요? 도심의 반대말은요. 도심 근처 시골 같은 의미죠. 변두리라는 의미죠. 서브 어반은요. 변두리 혹은 시골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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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이 30대 초반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코리아타임즈를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날 긴글만 해가지고 스탯을 받았는데 이렇게 짧고 쉬운 글 하니까 참 쉽죠. 자 이렇게 여러분 실력이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코리아타임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자 지금 벌써 15강이 넘어갔습니다. 15강 넘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요.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한 분야가 이렇게 계속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한 뉴스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말했던 단어도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며칠 전에 말했던 문법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언어는 끝없는 반복이고 또한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결국 진짜 특이한 단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일년만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요. 보던 단어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요. 언어는 무조건 지속입니다. 암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고 계속 보다 보면은 눈에 있는 거고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언어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언어이기 때문에 전 항상 지속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비록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요. 하루에 최소한 영어 기사 10개는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역시도 까먹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까먹기 때문에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하루에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저도 최선의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